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는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 때문에 사실과 진실에 눈을 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이나 통계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사의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변칙과 조작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배울 만큼 배운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사실과 진실에 눈을 감고 그것으로 인해서 체제 변질이나 체제 전복이 일어나면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 세대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비용을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8월 24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최보식 선임기자와 84세 노재봉 전 총리의 인터뷰에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노재봉 전 총리 4.15 부정선거 의혹 해명을 촉구하고 나서다. 최보식 선임기자가 묻습니다. 며칠 전 본지의 4.15 선거 부정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올해 84세의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민감하고 불확실한 사안에 전직 총리가 공개 입장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보식 기자의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런 민감하고 불확실한 사안 정도인 겁니다. 이게 최보식 기자가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4월 15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민감하고 불확실한 사안이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제안케는 엄청나게 확실한 사안인데 노재봉 전 총리의 주장입니다. 득표율 통계나 투표함 사전투표지 등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제자 교수들과 몇 차례 토의를 가졌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국민적 의욕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정당당하고 그렇게 당당하면 당연히 재검표도 서둘고 정거보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겠죠. 정황정거뿐만 아니고 그런 추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범죄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재검표를 넣추는가? 왜 전국 법원들이 다 단합한 것처럼 해서 정거보존 신청을 다 기각하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조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정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4.15 총선 부정선거 의욕 문제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선거 부정을 하는가라는 선입견만 내려놓고 오프라인 정거를 확인하기 이전에 지금 노재봉 정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발표한 21대 총선 데이터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보식 기자가 민감하고 불확실한 사안에 저는 이 부분을 참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한국의 대부분 메이저 언론의 아주 위치에 있는 그런 칼를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대략적인 그런 4.15 선거에 대한 그런 견해이자 판단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4.15 부정선거 문제는 한국 언론의 공정노성 문제를 크게 수면 위에 드러내고 말았다. 공정성과 객관성과 중립성이란 언론 본연의 사명이란 것은 의혹과 의심이 있고 그 의혹과 의심이 공공의 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그 심청 취재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저는 필수사항이라고 봅니다. 최보식 선임기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의 주장이나 언모론에 영향받은 게 아닙니까? 만약 재검표를 해서 당초 개표 결과와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이렇게 최보식 기자가 60대 초반에 최 기자가 20년 정도 연대가 높은 노재봉 전 총리 않게 그게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런 질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보식 선임기자 스스로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가능한 중립적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찍이 최보식 기자는 5월 4일 날 서울대 통계학과의 박성현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를 크게 실었던 그런 당사자입니다. 인터뷰 제목은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 안 돼 선관이 의혹 풀어줄 책임이 있어 이게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의 명예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최보식 선임기자 스스로 어떤 후속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을 사렬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이유는 제가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임기자답지 않게 부정선거 이슈를 정면으로 최보시키자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다는 것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대다수 언론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월간조선 8월호의 이슈진단 4.15 부정선거 논란을 박지현 기자가 취재해서 내보냈습니다. 그 첫 부분을 보면 오늘 이 땅에 한국의 언론인들이 4.15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지현 기자의 시작 글입니다. 미리 말한다. 여기에 답은 없다. 그저 두 가지 의견만 있을 뿐이다. 벌써 100일이 다 돼간다. 4.15 총선 지고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 그런데 아직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확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희한하게 이 둘 모두가 보수 진영 안에 있다. 보수의 분열이란 얘기도 그래서 나왔다. 갑론 얼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의 관심은 멀어져갔다. 피해서 눈치를 보느라 혹은 보도의 가치가 없어서 해석은 다양하다. 자연이 대중과 거리를 두는 모양이다. 여기는 대담을 김소연 변호사하고 편앤마이크의 박대현 편집국장이 나와서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겁니다. 미리 말한다. 여기에 답은 없다. 그저 두 가지 의견만 있을 뿐이다. 이게 오늘날 한국의 언론인들입니다. 박지현 기자의 글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인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이렇게 강하게 제기된다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의혹을 기자들이 파고 들어가는 집요함도 없고 마치 우리 문제가 아니라 강 건너 불같이 이렇게 대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 언론이 죽었다 이렇게 단언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죠. 공공의 선거와 관련된 사안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당연히 기자정신을 가지면 그 사안을 깊이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의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자정신이 발휘되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침묵을 지키죠. 전부는 아닙니다. 중앙일보의 긴방연 대전총국장 이라든지 그 다음에 fn투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동데일리라든지 그 다음 뉴데일리 신문처럼 좀 적극적으로 취재하지만 메이저 언론들은 거의 다루는 법이 없죠. 기자들에 침묵하는 그 주제 민감하고 불확실한 그 주제에 은퇴한 지 한참 되는 84세가 되는 노 전직 총리가 나서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기자들의 직무는 어디 갔는가 기자들의 책무는 어디 갔는가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기자의 책무는 다 어디 팔아먹었는가 엿박아 먹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선거에는 어떤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재봉 전 총리는 최보식 기자의 이 사안에 대해서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만약 제가 틀렸다면 공개 사과하고 비난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에는 한 점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선거 무효소송만 130여 건이 제기됐습니다. 석 달 넘게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혀 응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6달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재검표가 이루어질 지조차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선거는 해계와 마찬가지로 의혹이 없더라도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의혹이 있다면 더더욱 철투철미한 선거 검증 오디팅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틀릴 것을 두려워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일부 사람들은 너무나 저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무언가 비난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라는 것은 회계보다도 수백만 배 더 중요한 수 억 배 더 중요한 그런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부정선거는 곧바로 체제 위기를 뜻한다.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최보식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팔순 중반 전직 총리 신분 이라면 이런 광고에 4.15 부정선거 의혹을 해명하라는 이런 광고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노재봉 전 총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현재 시국입니다. 그리고 8.25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보통 사람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노재봉 전 총리가 이야기를 해 줍니다. 지금은 체제 위기입니다. 지금은 체제 위기입니다. 현 정권에서는 통념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를 지낸다고 안이하게 지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제 전복 위기 상황이라고 노재봉 전 총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지금은 전시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과거에 뭐 공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선택한 위치에 있을 때도 지금은 전시상태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은 전시상태라고 보는 사람하고 지금 평화시라고 본 사람이 갈등을 빚은 거죠. 지금은 전시상태지 않습니까 짧은 대화에서 최보식 선임기자와 노재봉 전 총리가 4.15 총선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미 감지하셨을 겁니다. 노재봉 전 총리는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가 단순한 부정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선거 부정 문제는 곧바로 체제 위기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체제를 뒤집어 뒤집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 하느냐가 달라지죠. 왜 선거 부정을 거론하냐고 이렇게 닥달하는 일부 농객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노재봉 전 총리는 이거는 체제가 뒤집어지는 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란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그 너머를 볼 수 있고 너머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지혜인 거죠.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고 지금 들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지식인이나 농객이나 이렇게 은퇴한 정치인들이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거 부정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달성하려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세 달 남짓한 시간 동안 한국에서는 입법 독재가 어떻게 법을 만들어내는 가를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들은 선거 부정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선택의 문제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사활이 걸린 일임을 아마 자각하는 시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그런 인터뷰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선임기자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노 전 총리 사이에 시국관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진단들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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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ect.